새해 맞이 묻고 답하다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 분은 김도형 씨라는 분이신데요. 김도형 씨의 질문은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좋아한 나머지 업무를 미루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. 어떻게 이 습관을 고쳤으면 좋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. 일단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답을 하는 공병호라는 사람도 한참 트위트가 유행할 때 그런 정세를 경험했습니다. 너무 자주 트위트를 확인하기 때문에 업무에 아주 지장을 크게 받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런 상태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겠다는 점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. 과거에 유대인으로서 두뇌에 관한 그런 연구를 하시고 또 그에 관한 책을 발간한 한 전문가가 내한강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한 번 정도 더 보게 되면 정상상태로 업무에 복귀하는 데는 대개 두뇌 기준으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.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. 그 이야기는 직장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멈췄다 가고 멈췄다 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업무 성과라든지 공부의 효율 같은 부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주 스마트폰을 들이는 것은 직장인뿐만 아니고 학생들로서는 반드시 피해야 될 일이고 모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재미나는 것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독으로부터 적정한 방어막을 마련하는 것도 생산자의 몫이 아니고 소비하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건 아니면 영화건 아니면 어떤 종류의 중독성이 강한 활동에 대해서는 아 이것이 중독이다 스스로 그렇게 인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중독을 어느 정도 낮추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. 트위터가 한참 유행할 때 제 자신이 약간의 중독성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깨우친 다음에 제가 도입한 방법은 대단히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그것은 일정 시간 간격에 맞추어서 스마트폰을 보는 거죠.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한 시간에 한 번 정도 꼴 특히 45분에 본다든지 또 55분에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뇌가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는 60분 활동 10분씩이라는 것을 해왔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트위터를 확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주신 김도영 씨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조언은 일정 시간대에 맞춰서 예를 들면 한 시간 간격도 좋고 또 그것이 너무 빈번하다 그렇게 보시게 되면 9시, 12시, 3시, 6시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자기 자신이 스마트폰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경우고 외부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은 물론 본인이 받아야겠지만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일정 간격으로 자신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가는 방향을 해나갈 때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좀 중독성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트위터가 한참 유행할 때 그렇게 시간 간격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그런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활동하면서 중독성을 상당히 완화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스마트폰은 잘 활용하면 대단히 유용한 이기지만 그 자체가 대단히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부라든지 업무 성과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죠. 아마도 학생들을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보관함 같은 게 보관함에서 아이들을 하여금 유혹에 오로부터 거리를 두는 그런 집안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.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